안녕하세요. 야밥둘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페이지들 나옵니다.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똑같이 생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더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들은 서로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지우거나 변경하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도 지우거나 변경이 됩니다. 대신에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공유하지만 보기, 필터, 정렬은 서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들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할일관리라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필터와 보기를 변경해서 내용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익히시면 각기 다른 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를 보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만의 할일관리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할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러 데이터베이스 보기로 만들어 보는 걸 실습해 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 똑같아요. 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들어온 다음에 저는 나만의 할일관리라고 이름을 쓰겠습니다. 원하시면 아이콘 추가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 아이콘 중에서 할일이라고 했을 때는 체크라는 아이콘을 자주 쓰는 편입니다. 할일 목록 같은 체크마크 리스트를 만들고요.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눌러서 전체 너비로 넓혀줍니다.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거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일라인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준 다음에 제목에는 할일관리 DB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할일관리하고 DB 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숨겨주고요. 할일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속성을 변경해주면 되겠죠. 속성의 이름과 유형을 지정하면 됩니다. 내용을 입력하고요. 여기는 일단 할일을 언제 완료할 건지 날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 속성을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날짜, 속성의 유형도 날짜로 해줍니다. 날짜 형식은 제 습관에 맞춰서 연월일에 24시간으로 해주고요. 추가로 체크박스를 넣으면 되는데 체크박스 속성이 있지만 상태 속성도 있습니다. 이 상태 속성은 표시 옵션이 항상 태그로 되어 있죠. 그런데 표시 옵션을 체크박스로 선택을 하면 체크박스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나중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게 되면 이 상태 속성의 체크박스가 왜 유용한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우선은 상태 속성에서 표시 옵션을 체크박스로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성을 만든 다음에 예시 데이터를 채워주면 되겠죠. 예시 데이터를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예시 데이터를 채워왔습니다. 날짜는 오늘부터 일주일 정도까지 제가 임의로 설정했고요. 데이터들도 임의로 입력을 해뒀습니다. 이렇게 예시 데이터를 여러분들도 만들고 나서 실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가 전달드린 템플릿에서 복제를 해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원본 데이터베이스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가 원본 데이터베이스죠. 이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씩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은 이 원본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잠깐 숨겨놓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일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꾸며볼 건데 한번 바꿔볼까요? 리스트로 먼저 변경을 해줄게요. 표를 클릭하고 표 보기 편집에서 레이아웃을 리스트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속성에 보면 지금 리스트로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오른쪽 속성에. 그런데 속성에서 상태를 해주고 상태의 표시 방식을 체크박스로 하게 되면 오른쪽에 체크박스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좀 더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날짜까지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연월일에 체크박스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름을 today로 바꿔줍니다. 보기의 이름을 today로 바꿔주고요. 필터를 걸어줄 건데요. 필터는 날짜로 걸어줍니다. 오늘 날짜.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일로 하면 오늘 날짜가 걸려있는 할 일들만 보여줍니다. 모두의 계좌장 눌러주시고 필터를 꺼주시면 오늘 해야 할 목록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번 주에 해야 할 위크 할 일 목록을 만들어 볼게요. 숫자 1과 2를 쓴 다음에 얘네 두 개를 다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요. 하나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끝에 걸 클릭하면 이렇게 두 개를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메뉴에 전환 그리고 열해 가면 두 개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today는 하나 위에 올려주고요. 위크에 얘랑 똑같이 생겼지만 필터만 다른 아이를 보여줄 거잖아요. 그러면 today를 클릭하고 보기 링크 복사 그리고 숫자 2 아래에서 컨트롤 V하고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해주면 방금 만들었던 아이와 똑같은 아이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필터만 바꿔주면 됩니다. 필터가 이번 1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로 바꿔주면 이번 주에 해당하는 할 일 목록들이 나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 주라고 필터를 하면 저는 어제의 할 일들은 필요 없고 오늘부터 다음 주 다음 7일까지 하고 싶죠. 오늘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외하고 다음 7일에 데이터만 보고 싶다 하실 때에는 필터를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책에 있는 내용은 이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만 이 필터를 한번 바꿔볼게요.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오늘 기준으로 이번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주가 아니라요. 저는 다음 주로 합니다. 그러면 이 필터가 다음 주라고 볼까요? 필터를 날짜를 했을 때 다음 주로 하게 되면 18일부터 25일까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날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급 필터에 추가를 해서 필터를 하나 더 중첩해 줍니다. 뭘 해주냐 하면 이후 당일 불포함을 하고 오늘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지만 오늘 이후지만 당일을 오늘을 불포함한다가 되어서 오늘 불포함한 다음 일주일 이렇게 돼서 오늘 날짜가 빠진 채로 들어옵니다. 이 필터가 제대로 오늘 날짜 이후에 할 일들로 잘 적용이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는 보기를 클릭하고 복제를 해서 레이아웃을 캘린더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는 할 일이 없는데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할 일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필터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터는 숨겨주고요. 날짜가 순서가 좀 달라요. 이럴 때는 정렬을 날짜로 해주시면 이렇게 19일부터 24일까지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보이고요. 혹시나 완료된 할 일을 보고 싶지 않다. 완료 안된 할 일만 보고 싶다. 하실 때에는 필터 추가를 누르셔서 상태에 들어간 다음에 할 일만 선택해 주시면 현재 진행 전인 할 일들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아까 보셨던 고급 필터에서 필터를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이름을 바꿔야겠죠. 이번에는 위크 라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 위에 있는 1과 2는 필요가 없죠. 밑으로 내려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열을 나눠주고요. 1 밑에는 Inbox 라는 걸 한번 넣어볼 겁니다. Inbox 는 뭐냐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할 일 그러니까 아직 언제까지 할지 내가 지정하지 않은 할 일 넣어볼 겁니다. 똑같이 Today를 클릭해서 보기 링크 복사 한 다음에 숫자 1 밑에 Ctrl-V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해줍니다. 그 다음에 Today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Inbox 라고 이름을 넣었고요. 필터를 바꿔줘야 됩니다. 오늘 필터가 아니라 날짜가 없는 필터를 해야겠죠. 그래서 필터를 오늘 기준이 아니라요. 비어있음 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날짜가 비어있는 할 일들만 보여질 거예요. 근데 날짜가 비어있는데 완료된 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할 일일 땐 등록을 했는데 바로 완료해버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상태에서 시작 전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날짜가 선택되지 않은 할 일들이 보여집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제는 옆에다가 캘린더를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인박스 클릭해서 보기 링크 복사하고 숫자 2 밑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생성해줍니다. 레이아웃은 리스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캘린더로 해주고요. 인박스에 있는 이 길이가 캘린더보다 좀더 좁으면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회색 발을 잡고 옆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요. 숫자 1과 2는 지워주고요. 인박스 아니죠. 인박스 아니라 캘린더 넣어주고 지금 필터가 걸려있어요. 캘린더에는 날짜가 비어있는 것과 투두가 걸려있는데 날짜가 비어있는 것을 제거해주면 우리가 해야 할 할 일들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한번 지워볼까요? 그러면 완료되지 않은 모든 할 일들이 현재 보여지는 거죠.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태스크 1과 태스크 2, 태스크 3은 날짜가 지정되어 있죠. 이걸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러면 날짜가 빠져버립니다. 보시면 날짜가 비어있죠. 날짜가 선택되어 있었지만 날짜가 빠져있고요. 한번 넘겨볼까요? 태스크 4는 여기 있네요. 날짜가 빠져있는 태스크가 생겼을 때 이 태스크를 드래그해서 달력으로 옮겨만 주면 날짜가 지정되어서 그 날짜에 보여집니다. 태스크 1이 오늘 날짜로 들어갔죠. 그럼 태스크 1이 여기에도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할 일 데이터베이스로 리스트와 캘린더를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타임라인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래로 쭉 내려와서 ESC를 누르면 제가 어떤 블록을 선택했는지 볼 수 있는데 전체 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를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이번에는 타임라인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타임라인은 간트 차트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간트 차트는 표를 함께 보는 게 매력적입니다. 이 라인만 봐서는 크게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표를 함께 봐주고요. 여기서 이 라인에 들어있는 속성들을 좀 바꿔줘 보겠습니다. 속성에 들어와서 일단 타임라인의 속성이죠. 이 타임라인에는 제목을 숨길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날짜를 넣고 상태를 넣어서 이 상태의 표시도 체크박스로 만들고 속성의 순서를 이렇게 당겨주면 좀 더 깔끔하게 됩니다. 이제 정렬을 날짜 순으로 해주고요. 또 필터를 걸어주는 겁니다. 필터를 상태에서 완료된 건 필요가 없죠. 진행 중인 것과 할 일을 체크해주면 이렇게 날짜 순으로 진행 중인 할 일과 완료된 할 일들만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의 보기 방식을 주 또는 2주 단위로 바꾸면 좀 더 깔끔하게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